야 내가 널 위해 뭔가 하나 만들어놨어 야 라고 부른거부터 정정해주세요 야 내가 알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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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꼬모니를 위해서 아주 이쁜거를 만들어놨어요 네 자 여기 짜잔 이야 아 아 아 아 아 아 빨리 일단 와봐 일단 와봐 어때? 무슨 생각이 들어 이걸 봤을때? 아 아 아 그만 나가 아 왜 이딴걸 만들어 놔 이딴거라니 자 꾸멍에 눈썹을 추가했어요 그리고 꾸멍이 맨날 입이 이렇게 일자잖아요 무미건조하게 그래서 웃게 해드렸어요 이거는 꾸멍이 환절기나 감기에 걸려서 콧물을 흘리는 모습이에요 이쁘 이쁘죠? 뒤에도 있어 아 빨리 싫어 뒤엔 귀여워 자 삐진 아 그만 죽여 아 왜 안 보고 왜 여길 보고 있어 어 뭐야 나 방금 얼굴이 내 쪽으로 향해 있었는데 뭐야 호런데 이게 뭔지 아세요 이거? 몰라 침이요 침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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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치면 귀엽지 않아? 그치? 아니 넌 안 놀아 내가 아침부터 열심히 만들었는데 짜증나 저걸 지가 삐진다고? 아아 이쁘다고 한마디 해주면 덧나니? 해줘 빨리 끝내게 절대 안해 빨리 해줘 아 싫어 사랑해